장민호와 김갑수가 가파더에서 하차를 합니다. 19일 KBS에 따르면 개그우먼 김숙과 유튜버 조나단이 26일부터 KBS의 예능 프로그램 신가족관계 증명서 가파더에 김갑수와 장민호 대신 합류합니다. 김갑수와 장민호는 19일 방송 이후 아쉬운 작별을 고합니다. 김숙과 조나단은 24살 나이 차이를 좁히는 남매 케미를 뽐낼 예정입니다. 원조 걸크롯이 예능 캐릭터로 화끈한 입담을 선보이는 김숙 그리고 암살 개그로 엉뚱하면서도 유쾌한 매력을 보여줘 사랑받고 있는 조나단이 어떤 시너지를 발휘할지 호기심을 증폭시킵니다. 김숙은 그동안 여행, 요리, 토크, 교육, 코미디, 관찰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남다른 진행 실력과 방송 센스를 발휘해 자타공인 대세 개그우먼으로 떠올랐습니다. 가파더에선 조나단을 만나 이전에는 볼 수 없던 당혹스런 상황에 직면한다는 후문입니다. 조나단은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먹방은 물론 고깃집 아르바이트 등 다채로운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브이로그를 올려 화제를 모았습니다. 김숙과 함께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한국 문화를 접하게 된다는 귀띔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파더 측은 부자와 모녀뿐만 아니라 모자 같은 남매의 이야기를 다루며 보다 폭넓은 가족관계를 그리고 싶었다라며 김숙과 조나단이 선보일 갓남매 케미를 기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숙과 조나단이 합류한 가파더는 26일 오후 10시 40분 방송합니다. 뉴스인스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김숙섭하셨다면 kunsknya 환 Hypnurs MA 강민iness 전 мод 이런 사고가 있는데 김숙섭 blows 김숙섭